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핵심 구절 새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는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어떤 사람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망대와 우리 개인의 망대입니다 어떤 분은 망대, 망대, 망대를 이렇게 너무 얘기해서 망대가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망대와 개인의 망대인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베드로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게 주석에 보면 띠띠 온다는 말을 팔레스타인에는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뭐 이렇게 멋을 내냐고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 이렇게 여기 혁띠 묶듯이 묶다냐고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 보면 영수씨 하면서 이렇게 금이가 이렇게 띠띠 옷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사품 꺾었잖아요 그런 의미를 두고 얘기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혁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베드로가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또 보고만에 들어와서도 베드로는 사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부로 어부였는데 부르신 받았고 4대행전 4장 13절에 보면 학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장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장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됩니다. 나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잖아요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이제 나 전도할 거야 몇 개월 후에 보면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남편한테 잘할 겁니다 자락이 며칠 후 보니까 싸우고 나왔어요 그렇게 자충우돌이죠 베드로가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는 요하모 21장에 보면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팔을 벌린다는 의미는 이게 베드로가 사실은 19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순교를 얘기하죠 순교를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금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마태문 28장 16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합니다 4등 1장 12절 14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베드로는 확실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보금화 되어져야 되겠고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언약과 감남산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 용어가 너무 많다 그런데 새가족은 어려운 것 같아요 새가족은 제가 만약에 여기 운동을 하면 골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용어가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예원교회 기존에 오래된 분들 10년 20년 된 분들은 다락방 용어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용어만 바꾼 거니까 아주 쉬워요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모르면 여러분 대교장들에게 말씀을 물어보세요 대교장들이 잘 가르쳐질 겁니다 어쨌든 쉽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마리아 요파 안디옥 가이사라에서 두루 다니면서 보금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의 전반부를 거의 베드로가 다 사역을 증거를 남겼다고 보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베드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전우소를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 핍박과 환란과 라그네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요파와 안디옥 가이사라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얘기하고 위로와 격려를 얘기하고 흩어진다들에게 힘을 주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사역자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왔다길래 괜찮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되게 치유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사역자가 돼서 우울증 왔어 괜찮다 괜찮아 조금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베드로와 베드로 전우소를 써서 정말 산소망 위로 격려 다 해봤거든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정말 개인의 망대를 보고만 해서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요 망대라는 말 속에서는 에베소스 2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스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스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의 똘이 되어내리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이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서가 되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리라 우리 개인의 망대란 말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개인의 망대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길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16장 24-27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개인의 복음 안에서 망대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반석이라 음부의 권색이지 못하리라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24-27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면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망대가 보초 쓰는 거잖아요 원도막이고 어떤 건물을 말하는데 우리 개인의 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세워지면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했는데 나이 들면서 네 팔을 벌리고 띠띠우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너도 복음 안에서 순교하리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순교 이전에 베드로는 완전 갈보리산 감난산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물론 2, 3, 7에 대한 부분이 좀 약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우스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의 망대와 인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망대 중에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 아가스에도 보면 그래요 작은 여우가 너희를 허물어뜨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여우 작은 여우가 허물어뜨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전에 한번 제가 어떤 성교지에 갔는데 성교사님 말 한마디 딱 듣는데 완전히 이게 뭐랄까 에베스 육장이 말하는 것처럼 딱 심장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화살을 쏘가지고 나를 겨냥하는 것처럼 아 이제 성교지에 더 이상 오면 안되겠구나 끝이다 이제 말 한마디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큰 것도 아니야 너 싸우자 나하고 그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를 탁 한대에 탁 꽂히는데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지금 괜찮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작은 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체질 우리의 자라오는 환경 배경 이중에 우리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10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 상대의 군의 수장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수장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럼 전쟁 끝나는 건데 그리고 어떤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뭐냐면 당신 왜 그래 체질이 왜 그래 물론 그런 체질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포인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이 경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소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여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다시 말하면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겐 체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제가 어떤 성교사님이 이렇게 아꼈던 제자 얘기하면서 저한테 지나가면서 한 마디 톡 던졌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답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그게 안 되는가 보다 창세기 사명에서 못 빠져나오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예배고 그러니까 리얼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알아서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IQ는 보통 IQ는 넘잖아요 저보다는 다 높은 것 같으니까 알아서 들으시는데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설교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교사님이 이렇게 아까 제자로 생각하니까 참 못 빠져나오네 참 못 빠져나오네 참 못 빠져나오네 뭔 말인지 알죠? 아 그 창세기 사명에서 못 빠져나오네 조금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그게 여우수와 23장 10절에 보면 10절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가서 너희가 너희의 체질만 조금만 넘어서면 된다 그런데 그 체질이 못 넘어서면 너희는 가난한 땅에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그가 올무함정이 돼서 무너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라온 배경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약간 허전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이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옥사님이 사도행정을 강의하시면서 서두에 인사할 때 개인의 행정을 기록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개인의 행정을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개인의 행정을 제2의 사도행정을 기록하길 원하셔요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남았든 관계없이 보고만 해서 여러분이 개인이 세워져야 되고 전부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고 2, 3, 7, 5천 정도 사는 우리 예원교회에 그래서 아까 에비스 2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입을 입었잖아요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지 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원교회 20년, 30년 또 다락방에서 20, 30년을 들었다는 것은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은 거거든요 에비스 2장에는 바울이 너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이 이외의 세우심을 받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거 아니냐 거기서 건물이 돼서 든든히 세워지라는 거거든요 단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다시 기존의 스타일로 가면 안 됩니다 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원교회 부르시고 다락방에 부르셔서 30년이 있는데 이 다락방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는데 기존교회의 스타일로 또 가면 안 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단임 목사님께서는 성교사 대회 때 성교사님 우리 토요일 만찬 때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교사님들 다섯 가지 스템이 됐냐 다락방 팀상의 미션험 전문교회 됐냐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행전을 어떻게 했었냐 얘기했지만 이미 다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젊어서 이 띠띠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개인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경고한지를 문을 뜰 수 있느냐 다 한다 다 하는데 안 되는 걸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힘든 분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건강하고 컨디션 좋고 영웅적으로 여러분이 은혜가 만땅일 때는 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잖아요 힘듦이 없을 때는 메시지 들으면 다 수화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힘들 때 메시지 들으면요 메시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메시지 들으면 아 그래 성교의 원덕력은 아 이게 성령 충만이고 기도의 힘이야 그리고 성교의 구신점은 원리스야 아 우리 가정도 원리스 그건 좋을 때 다 들어오지 그런데 극한 경우에 있을 때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물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듣고 있었던 393입니다 393이 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하면 이 세상에 책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개인의 행정을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와 복음 속에서 예원께 오게 하신 하늘을 두루맨 바다를 먹물 삼고 다 먹기도 기록한다 쓸 게 없어요 장러님 나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딱 남은 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사천망대 세울 것인가 어떻게 삼일주 할 것인가 어떻게 제자 세울 것인가 전도운동 일어날 것인가 복음 전환으로 말하면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는 간증들이 얼마만에 일어날 것인가 그건 아마 있지 우리 개인의 복음으로 행정들은 많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3구 3 중에 3문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3구 3의 성경 66권의 함축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이사회 40장에 말한 것처럼 하늘을 차일까지 펴시고 열방울 한 통에 물고 갈 것 같이 여기시고 섬들을 떠오르는 인도네시만 해도 4만 몇 개 되거든요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 같이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믿잖아요 부와 녹고 낫고 천한 것이 여와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해서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은 선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신죄에 대해서 기도하면 성령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다 사실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홉 가지 세팅은 삼초울이에요 지금도 보좌 앞에 나가면 됩니다 어제 힘들었으면 오늘 나가면 됩니다 시부자 십자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그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문재인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힘듭니다 단임 목사님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만나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시부리사 사장심인제도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 393이 엄청난 축복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홉 가지 세팅 중에 삼초울로 보좌의 축복 속에 시공관의 축복 속에 여러분 시공관이라는 말 속에는 권리스 1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거다 예원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7월에 인도네시아 가거든요 그 현장에도 지금도 새벽에 들은 것처럼 저 전세계 누군가가 성교사님과 어떤 사람들이 지금 새벽에 예배할지 누가 그 소리 안 듣습니까 시공관의 초월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관을 열어야 돼요 우리 우리 나 나 2, 3, 7의 빛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삼초월이거든요 초월적으로 역사하고 삼생명은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도 안 되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에베사장 22절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로 고룩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57분이네요 기질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딱 치유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저는 이제 이모네 집에서 자랐잖아요 딱 결혼했는데 치유가 반은 되는데 뭔가 되냐면 딱 결혼하자마자 양말을 그냥 팍 던질 수 있어서 왜냐하면 이모님이 너무 잘해주셨는데도 눈치 보였거든 그런데 결혼하니까 양말 던져도 뭘 안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 편안해 포근하고 이금이가 뭘 안 그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 다 남자가 여성스럽다 여자가 남상스럽다 그거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돼 지금 가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393 성사변의 비밀과 삼초월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그리고 삼전무 나 교회 업에 반드시 역사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행견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수를 통해서 인만의 축복이 그 속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못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서 네가 띠띠 오고 네가 팔을 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께서 모두 추원합니다